나도 못 올거야 나 찾아 너도 찾아 찾아 얼마 안 알아? 너무를 없애자 고춧가루 블랙팬다보고 왔는데 마블 블랙팬서? 블랙팬서 마블에 팬보고 있나? 블랙팬서 당당하게 마블 핑크팬다 잘못 얘기하는 거였잖아 블랙팬서 나는 말해놓고 얘네 왜 못 알아듣지? 어? 장사 끝났어요? 뭐? 소떡소떡 소떡 할 수 있어? 소떡 주세요 몇 개 하나? 감사합니다 다 발라드릴게요 사탕도 발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오미 잡차 아이스예요. 저는 오미 잡차 아이스예요. 네. 근데 뭐 시켰어? 누가 내 건데? 이거 뭐 시켰어? 이게 앞에 있나요? 아, 비엔나? 되게 크게 나와요. 맛있어. 맛있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시작! 망고만 생각하지 않고 있다. 하지마. 아, 둘. 오, 그렇게 웃어. 아따, 아따, 아따. 떨어졌나가 소리 안 들려? 오, 아... 아, 배불러. 아, 배불러. 네. 아, 배불러. 아, 배불러. 그리고 여기서 카레 먹고, 푸딩 먹고, 케잌 먹고 구경하다가 산타서 멸치 덮밥 먹고, 그리고 내려오면서 과자 먹고, 그리고 다시 도쿄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저녁. 아, 초코? 저희는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치매. 여기는 옆 동네에 있는 엄청 오래된 맛집이에요. 이분이 트럭차에서 정기통구이 아시죠? 그걸로 시작했는데 성공하셨어요. 가게 차리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대박사워요. 가자. 레 Pyamor 출발. 아, 이거. 아, 갈색 모르겠어요. 아, 회의를 맞고, 사장님. 혜´worth! 혜´그래, 혜´그고. 혜´그리고. 지년이 여보세요. 아, 지현이 맛있겠다. 음 그래 이 맛이야 맛 뜨거 존맛 존맛 어릴땐 많이 먹어야지 나도 진짜 맛있어 이거 근데 밥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건강해지는 야식 느낌 응 한 마리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님 자막에 쓰면 건강하는 야식 느낌이야 응 배구리 응 다이어트 얘기하고 있어 다퀴 모름지게 다이어트는 먹으면서 해 맞아 먹고나면 음식 생각이 안나니까 난 오늘 치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응 아 근데 진짜 살 빼긴 해야되는데 나도 역통이 너무 커졌어 난 그냥 다 커졌어 근데 진짜 살찌직삭하면 느껴지는게 역통이 진짜 커졌다 나 커 그래서 뭘 입어도 장군같아 음 퍽퍽살 되게 부드럽다 그치 퍽퍽살이 부드러우게 진짜 맛있어 밥이 너무 맛있어 그게 좋은데 나는 밥이 너무 맛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 밥이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먹고싶어 하나 더 먹고싶어 부위 받으려고? 맥주 한 병 더 주세요 저희 맥주 한 병 더 주세요 저건 뭐야? 놀랬어 이거 뭐야? 맥주 맥주 우와 우와 긴것만 소주 좋아하는데 뭔가 소주 없어서 어떡하냐면 긴급만 소주 좋아하는데 그리고